이렇게 하면 이게 룩팟이에요. 그냥 해요? 네, 지금 최진호 선수와 함께 있는데요. 어제 라운드 정말 대단했던 플레이 같아요. 뭔가 이렇게 신들린듯한 플레이였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 어땠나요? 우선 1라운드부터 지금 버터가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안 돼서 편안하게 플레이가 되고 있고 성적이 좀 높고 밖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진짜 지금 말한대로 퍼팅이 홀이 있으면 옆으로 가다가도 들어가고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지금 3라운드 경기 끝난 현재 토탈 스코어가 200점이에요. 네, 오늘은 어느 정도의 스코어를 예상하고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 건가요? 우선 선수들이 하루에 7, 8개 안 더 치는 선수들도 하루에 꼭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등이랑 6타 차이긴 하지만 2등 선수들이 여러 명이잖아요. 지금 수퍼를 지킨다기보다는 저도 많이 2위로 올라가야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 2위와 타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욕심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욕심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20개 안 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키우도록 좀 그거에 집중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경기 응원하겠고요. 몇 팀 플레이를 보여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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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